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아... 여기서 레일리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다 그냥 레일리한테 몰빵이지. 그지 않아? 아... 50개만 써볼까? 졸해 애매해. 아, 레일리 알아. 레일리 강력 추천하는 거 알고 있지. 하나만 써보자, 하나만. 어차피 주니까 400개 정도만 모아놓고 오케이! 지금 느낌이 좋아요. 지금 느낌이 좋습니다. 자, 일단 하나 가볼게요. 출발. 아, 레일리나 CP0 루치 떴으면 좋겠는데 아... 느낌이 좋아요. 레일리... 레일리만 남았으면 좋겠다. 진짜 제발. 딴 거 원하지 않아. 오오오! 아, 쿠잔이네. 아, 쿠잔 100대기인데 이러다가? 야, 이러다 진짜 100 쿠잔되는 거 아니야? 아, 나쁘진 않은데. 그치? 아... 씨... 아, 레일리까지 뜨면 진짜 대박인데. 이거 대박 볶긴데, 이거. 아... 씨... 이거 레일리까지 뜨면 진짜 대박 볶이야. 뭐해, 이거. 이거 정상 크로커인가? 아, 정상 크로커네. 아, 쿠잔. 아, 오, 럭키. 럭키럭키. 크로커 부럽다고? 크로커 좋냐? 와, 94까지 간다. 아, 4성 확정인데. 씨... 다음 거. 4성 확정이니까 갑시다. 자... 자, 4성 확정이니까 갑니다. 레벨 레일리 한 두 개 정도 뜨면 진짜 개꿀띤데, 씨. 자, 쭉쭉 가요. 그래도 아까 나름 그래도 중타 이상은 친거지. 쿠산이 나오고, 정상 크로커가 나왔으니까. 그치? 저 여왕이 지금 쟤 웃는 게 그거야. 자기도 지금 다이아만이 없거든. 나를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다가 내가 용카이도우나 막 뭐 영웅거푸 이런 거 쪽팩히 떠버리면 쟤 이제 배 아프거든. 근데 신비근 외랑 나랑은 인연이 그렇게 없는 거야. 아, 레일리 나왔으면 좋겠다, 씨. 레일리 나와야 개꿀인데, 진짜. 레일리를 주세요. 레일리를 주세요. 아니면 CP제로 루치를 두 개 주세요. 레일리를 주세요. 나는 원한다. 간 레일리를 원한다. 명왕 레일리. 선생님! 어... 스네이크맨. 어... 스네이크맨. 아일로브 카이도우스. 어... 스네이크맨. 아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스네이크맨 좋아하기는 해. 스네이크맨. 아... 아하, 씨. 징기스칸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은 이제 들이 얻는다. 생구쿠가 그 3대당을 때려요. 막판, 막판. 지든 이기든 막판이다. 보스 레벨 23으로 떨어졌네. 샹구쿠가 어떻게... 정상결전에서 아군이야. 적군이지. 지뻘구. 여보. 지뻘구. 지뻘구. 열매. 지뻘구. 이뻘구. 입벌고 영어 신상이 있으니까 이건 금방 바꿨다 얘들아 한명 뒷발 뽑으세요 뒷발 누구 뽑고 있죠? 안 뽑고있네요 역시 안 뽑고있네요 뒷발엔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다들 뒷발엔 별로 관심이 없어 오오 아 또 잘 얼었다 잘 얼었다 아주 시원하게 얼었다 아 아 왜 킥밥을 안 뽑지 알아요 선생님 다 알고 있어요 터치해서 가면은 어떻게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아 얼음 전문이다 와 마르코 샌드백 제대로 했네 와 진짜 아무도 깃발 안 뽑는다 어쩜 이렇게 깃발을 아무도 안 뽑고 히켓은 왜 나한테 쓰는거지 빛밥을 아무도 안 뽑아 우리 트위치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트위치 선생님들 반가워요 우리 트위치 선생님들 반가워요 아이씨 미오크 잡아야 되는구나 미안해 미오크 잡아야 되는구나 미안해 아니지 않을까 아니지 않을까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들 깃발을 안 뽑아서 좋아요 안줄거야 깃발을 안 뽑아요 깃발을 자 자 짜잔 올클리어 20개 좋아 좋아